13일 그라비티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으라차차 돌격 라그나로크를 선보였습니다. 으라차차 돌격 라그나로크는 HTML5를 기반으로 개발돼 PC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MMORPG인데요. 이번에 개발된 게임은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즐겼던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모바일 RPG는 물론 다른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개발했습니다. 이 밖에 채팅과 PVP, 필드에서 펼쳐지는 대기와 수박서리 콘텐츠 및 경기장 랭킹 시스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. 특히 이번 으라차차 돌격 라그나로크는 원작처럼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. 원작을 그리워하는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